다음 주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는 거죠. 그럼 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노선에서 하고 싶은 게 뭐겠느냐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번에 여러분들 무슨 옛날에 재난지원금 지금은 뭡니까 무슨 생활 보조금인가 하는 25만 원인데 이재명 씨는 결국 대중들을 어떤 식으로 압도할 건가 하니까 기본소득을 가지고 압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100% 예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 기본소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을 겪을 것이고 이 기본소득을 강범위하게 국가 차원에서 실험에 옮기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재명 정치적 정체성은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단히 그냥 극단적인 좌파적인 여름 정책인 겁니다. 이재명 씨의 짐은 앞으로 그냥 가는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 윤 대통령의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가 방송 보시고 윤 대통령의 쓴소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비상적인 그런 현상만 보는 것이고 본질을 못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죠. 공헌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필수 위로가 붕괴하는 데도 결정적 기여했지만 선거가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죠. 기여순위로 따지게 되면 거의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그냥 좀 험한 말이 안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전국민 이제 25만 원 지원법을 8월 2일 날 통과시켰는데 이게 이제 서론인 겁니다. 서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건가 하니까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세뇌시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의료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의료사태에서 한국인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선전선동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를 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 여기에 군산국립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이 양성 씨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글을 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쓰시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망한 베네수엘라가 민주당의 롤모델입니다. 이재명은 차베스를 뺏겨서 기본소득기본사회 당강령 삽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강령에다가 아마 기본소득기본사회 기본의료기본소득기본교육 다 들어가겠죠. 대학 교수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이런 이야기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소신껏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아주 글을 잘 씁니다. 베네수엘라는 망했고 현재 완료행이고 현재 진행행도 있는데 한국이고 두 나라가 아마 포필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사람이 먼저다는 것을 먼저 쓴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본소득제, 기본사회, 기본교육, 기본의료 그렇게 가겠죠. 이 원조가 차베스네요. 계속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하겠죠. 여기 이제 이 글을 쓰신 군산대학의 이 양성 교수가 경제학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제도 유인 시스템을 없애버리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필수의료가 왜 망해갑니까 유인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필수의료에 가격이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억압을 해가지고 가격통제정책을 그것도 원가 이하로 가격통제정책을 수십 년도처럼 실시해가지고 의료사태가 망하게 된 겁니다. 필수의료가. 그럼 가격기능을 조금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가 해결하려고 해서 지금 망조가 등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핵심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인 인센티브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신문의 칼럼이지만 경제학을 하시는 학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 인간은 이기적이다. 대한민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많죠.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과 여러분들 전문의가 억수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산부인과 여러분들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 사람들이 분만을 안 하려고 하고 다 합니까 원가가 보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주의화된 의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제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겠죠. 왜 사람이 대개 정신을 차릴 때는 망할 때 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이 필요하고 힘든 분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이 필요한 겁니다. 힘든 신경외과 수술 여러분들 많이 하도록 하려면 유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미 필수 의료과는 소셜라이저드 메디컬 시스템입니다. 사회주의화된 메디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붕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자유사회이지만 필수 의료과는 이미 가격 통제가 수십 년간 이러면 진행된 사회주의화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시장 시스템이 사라지면 유인도 사라집니다. 유인이 사라지면 생산성이 박살에 납니다. 기업 활동뿐만 아닙니다. 의료 행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복잡할 것 없이 이항선 교수님이 아주 좋은 글을 쓰셨네요. 차베스의 후계자가 마드로인데 기본 정책을 이런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마드로 정부 때 베네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드로 3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항의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제압할 가능성이 높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거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복에 개워 가지고 자꾸 역사를 멈게 역주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미래를 남기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과를 꼭 해보고 싶은 젊은 의사분들은 나라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잘 생각해 가지고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의 기술을 재량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갈 수 있으면 나라를 떠나라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전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아마 마두르 하에서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2024년 5월 13일 날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이 양반하고 여러분들 참 잘해보자. 2020년 5월 13일 5월 프로젝트는 광주의 한 대학생 단체는 마두르의 부통령을 지낸 만국의 조직자 리카도 몰리나를 초대해서 강연을 맡겼다. 몰리나는 광주에서 미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베네수아의 투자 과정과 행명정부 행명정당 단결된 민중의 중요성 대회에 강연했다. 이러면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이 주어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 비행기표 다 된 거죠. 2020년대는 한국 좌파들이 개최한 토론회 영상으로 이 사람이 참석하기도 했다. 꿈이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은 모양이죠.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도의 다수결 독재에 의해 한국의 시스템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중이다.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한 기본소득 정책이 한국에 강제 이식되리는 중이다. 무재비하게 실시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게 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것을 윤 대통령에게 묻기 때문에 제가 쓴 소리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싶죠. 불편하니까. 이제 파국이 발생해 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또 딴소리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자기 집근 과정과 집근 이후에 주도는 뭡니까. 기본소득 기본사회 기본의료 기본교육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학자들은 모델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가지고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5만 원 받고 다음에 100만 원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뭡니까. 다음에 골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의로 문제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 속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속이겠습니까. 한 예산 여러분들 몇백억 써 가지고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데 선전선동 돌리면 다 깜빡 속죠.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종전협정체결 평화협정체결 그래서 문정권이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국민들을 쉐내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재명과 그의 정당들은 결국은 기본소득을 가지고 정권을 장악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뭐 베네수엘하고 동전의 양전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